다음 해 여러분, 다음 해! 없긴 월지 아깝다 아! 간접! 한지 란참 점검 찬어 삼체에 이어는 몬아탕품군 만 14세 이상은 카페렛 이런 거 먹더라고 마키아토도 먹고 스타벅스 2장씩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임 한 번 재봅니다 안 끊고 할 거예요 친구들 공 바로바로 제공해 줘야 돼 자, 갑니다 다음 고 닉시간 아 고 으 으 으 으 4분만에 넘어 대박 야 너희 죄인이지? 1분 조금 안 짠거 같은데? 짠거에요 안 짠거에요? 안 짠거에요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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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5분만에 들어갔어요 3분만에 넘어갔어요 3분만에 넘어갔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기까지 날아가야 하는데? 네 3전슛 하신다고요? 그럼 도전 보호 도전 일단 첫 헤딩부터 시간 이제 알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어디게 된다? 첫번째는 어디? 대단한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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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대장? 국대장만 가자 대단한거지? 우욱두 illustrator 티놨고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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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오오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대박 이그는 의지발 여지가 아니까 다시한번더 보여줄게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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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에요 지사장한테 다 안들어가요 대박이지? 네 이거 한 번 더 보여줘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보여줘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 만들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진지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거 안 끊고 계속 할게요 근데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되는건데 한 번에 어제만 느낌 넣었어요 헤드위콜 괜히 넣었겠냐고 아 알겠습니다 미쳤지 특장이에요 아저씨가 헤드 고르는건데 봤어? 못 봤어? 오늘 한 번 집에 가서 바로 볼게요 지금 찾아볼까? 야 그것도 봐봐 축구하시는 사람은 더 쉬웠어 대박 이게 이게 어려운데 건너! 한 번에 넣은 뉴일을 알겠죠 아 닉 вместе 10분 안 넘겨야지 그지 뭐 아 아 아 근데 이거 모든 사람들이 도전해 가지고 기록 깰 수 있을까 응 이건 못 깰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이거 제가 컷 편집 안하고 올릴 거거든요 그럼 아 이거 좀 대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도전하실 분들 도전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상품을 걸긴 걸었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 자회투 4분만에 3전슛 한번만에 한 번 더 보여줬는데 또 4분만에 또 넣었어 이걸 어떻게 깨냐고 도전하세요 계속 도전자에게는 상품이 쉬어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일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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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다시 일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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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! 봉!